됐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일어났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답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와 엄청 할 텐데요. 유가족들이 많이 먹었죠. 고맙습니다. 혹시 이름이 누구입니까? 박예금입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상반기인 스타에서 아직 상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름으로 오신 것을 살펴. draft의 글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독도 헬기 사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